Q. 정신이의 Q. 정신이의 Q. 정신이의 Q. 정신이의 어른생 이만큼 잘한 걸까 나는 그동안 잘한 걸까 많은 기억들이 추억으로 바뀌는 과정일 뿐인데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항상 바라던 모습인데 나는 자꾸 설레임 보다 왜 두려움이 큰 건가 왠지 네가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슬퍼진 것뿐이야 소중한 기억들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일까 너무 두려워진다면 다시 멈춰도 돼 소중한 그때로 다시 Rewind 한 걸음씩 내 뒷다보면 찾을 거야 널 잊어버렸던 그날처럼 Rewind Rewind, Rewind, Rewind Rewind, Rewind, Rewind 널 잊어버렸던 그날처럼 한 걸음씩 내 뒷다보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